촬영 끝나고 나서 계속 주려고 했었거든요. 내가 고맙게 되는 것 같아요. 아, 무서워. 아, 무서워. 네? 다리 올려서 이렇게 바로... 이렇게 누워주세요. 어, 썸버렸나? 이렇게 창문 좀 둬야 돼요? 하나요. 하나요. 취소한 걸 걸까? 뒤에서 스탠딩을 한 번 주세요. 왜 이렇게 딱딱해 오늘? 네? 체크 전기 껴가지고... 네. 말이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. 네? 머리 좀 어겨주시면 돼요. 이거 엎드리는... 뭐 안 하는 거지 안으로... 어... 네. 고맙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목표기 여기까지 샛콜세 하시고, 의상표 의상표 하시고, 두 번째 샛콜세 타임가 들어가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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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